네, 체크인 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이나픽 시간입니다. 또 중국과 관련된 투자 내용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상강통 서비스가 시행이 돼서 심천지수도 해외 차트 안 쳐다봐도 다 나와서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후선강통이죠. 오늘부터는 후선강통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해종합 지수는 오늘 0.32%로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의 국경절 연휴 때문에 쉰 이후에 바로 갭상승이 나오고 장대항봉이 나오면서 하락갭을 단번에 침범한 이후에 오늘 위에 하락갭 구멍 사이에다가 봉을 올려놨죠. 역시 국경절 연휴를 쉬는 동안 홍콩 H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홍콩 H가 오늘 마이너스 1.44%로 급락을 하지만 지금 이것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만선이라는 저항대와 그리고 두 번 만선을 뚫으려다 실패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벽을 확인한 거거든요. 벽을 확인했어요. 두 번을 찔러봤지만 아직도 나무를 쓰러트리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계속 도전을 하겠죠. 몇 번 뚫다가 만약 이 벽이 정말 뚫리면 이렇게 힘들게 뚫은 벽을 만약에 다시 자기의 지지로 만든다고 하면 그건 정말 강력한 지지가 되거든요.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사람이 우리 편으로 되면 가장 강력한 원군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선의 벽을 오늘은 다시 일단 확인을 했고요. 심천지수 같은 경우에 반대로 마이너스 1.90 지금 2% 가까이 급등하면서 하락 갭을 싹 메웠죠. 정확하게 하락 갭 부분까지만 메웠네요. 상해보다 지금 더 강하게 올라서면서 하락 갭이 떨어졌던 이 자리를 지금 칠해버렸죠. 양봉으로 완전 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지금 7, 8, 9 세 번의 고점이 지금 다가서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3번을 실패했던 고점을 만약에 뚫게 되면은 2,200이라는 그 어떤 만지지수 때의 진입과 함께 굉장히 그 탄력 있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심천 그리고 상해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국경절 연휴 이후에 지금 좋은 모습을 보면서 벽을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시가총의 상해를 보면은 지금 귀지 못해주가 1.64%로 올라옵니다. 지금 그동안에 계속 쉬고 있는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했던 거가 살짝 이렇게 눌리고 있을 때 이때밖에 기회가 없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결국 그 기회가 또 매수 기회가 됐어요. 귀지 못해주. 결국에는 20주선의 지지를 확보한 거였죠. 그동안 20주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그거를 조금 조금씩 그 기간 조정을 하면서 여기 닫자마자 딱 튀어 오르잖아요. 강한 종목은. 결국에는 이 3개월 씌웠던 이 부분이 이 탄력 있게 올라가면은 이 연초에 일어났던 상승이 그대로 재현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도적으로도 오를 때 강하게 오르고 내릴 때 약하게 내린다면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귀지 못해주에 상승이 다시 시작될 건지 여부가 굉장히 기추가 주목이 되고요. 심천. 상해랑 홍콩만 나왔는데 여기 사이에 심천 생겼죠. 심천 눌러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시가총의 상해를 쭉 보면은 상해랑 홍콩이랑 아주 다릅니다. 상해 항상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 너무 많이 있었죠. 은행 딱 봐도 은행만 한 7개가 있어요. 여기 상해는. 은행 7개 있고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거 귀지 못해져 밖에 없었죠. 술 하나. 그리고 페트로차이나라는 중국 석유화학이 석유화학이었고요. 그러니까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금융 쪽 그리고 무거운 석유화학.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무겁고 인프라 관련주라고 여겨졌었고 홍콩 H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뭐였죠? 텐센트 홀딩스와 차이나 모바일로 대변되는 이른바 나스닥에 관련된 어떤 그런 신성장산업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사 중국이라고 불리는 카지노주 하나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주 그리고 여기도 석유화학과 금융주가 많아요. 시누코, AI그룹, 공상은행, 영국 보성, 다 보험은행. 그리고 석유화학이거든요. 심천은 좀 다릅니다. 심천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은 뭐냐? 중국 망과 부동산 개발업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가총액 30위 안에도 없죠.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가총액 1위고요. 그리고 지금 메이디그룹. 이게 지금 중국의 가전업체인데 우리나라에 따르면 LG전자. 그런데 메이디그룹이 독일의 로봇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로봇 산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전에서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시가총액 거대한 업체고요. 그리고 제일 주목을 하는 거는 BYD겠죠? 아무래도. 워렌버핏이 투자해서 절대 자기는 팔지 않겠다.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밝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BYD가 홍콩 H에서는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지 않는데 지금 심천에서는 12짜리 종목이거든요. 이게 BYD가.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일본한테 뒤졌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제주도를 기점을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BYD를 직접 워렌버핏 투자한 회사를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은행주나 증권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상해는 은행주가 많다고 하면 심천은 증권주가 은행주보단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주와 가전업체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해와 홍콩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심천만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중국 망가 시가총액 1등 업체가 아주 강하게 오르는데 최근에 부동산 업체가 상해에서도 중소형주로서 좋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도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해에는 귀주, 모태주라는 종목이 백주의 대명사로 워낙에 지금 백주 투자한다고 하면 귀주, 모태주를 일단 투자를 하고 그리고 상해에서 워낙에 지금 소비재 중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이 상해가 계속 지수가 안 좋을 때 귀주, 모태주로 몰렸죠. 그런데 심천에도 보면 술 종목이 많아요. 여기 9위에 의빈 오량액이라는 술 종목이 있고요. 10위에 강소 양하 주류라는 술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해에 귀주, 모태주만 20위권 안에 하나 있다고 하면 심천에는 시가총액 20위 안에 술 관련 주류 종목이 두 개나 포진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비재 종목도 조금 많고 포트폴리오가 상해처럼 구경기업 인프라 위주가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며 우리가 조금 미래의 트렌드를 거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부터 신고저가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로 중국만과를 차이나픽으로 선정을 하면서 심천 종목을 선정했는데 중국만과는 아까 봤듯이 부동산 개발업체인데 주거용 부동산 개발업체예요. 그래서 잠깐 그 자료를 보면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궤도 안에 올라와서 우리가 성장을 이미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본다면 미얀마라던가 동남아 시장 이제 막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얀마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게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중심 상업지역이 4배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이 어저께도 뉴스를 알려드렸지만 계속해서 부동산을 누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부동산을 누르고 있지만 왜 그 근본적인 가격을 우리가 도대체 컨트롤할 수 없냐면 우리나라도 아시죠. 지금 제주도 말 많지만 중국인들 와서 제주도 땅을 다 사고 있다며요.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내부도. 왜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더 오른다는 거냐면 중국이 2015년 작년에 뭘 했냐면 10년 만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제한령을 완화시켜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외국 기업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등록 자본금이 있는데 그 제한을 완화시켰어요. 자본금이 더 적게 만들었고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유학. 유학하는 외국인도 주택 구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와서 사는 것처럼 중국도 다른 외국인이 들어와서 중국 땅을 사버리는데 그 제한을 완화시켜버려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게 10년 만에 나타났고 2015년에 풀었으니까 이제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거형 부동산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만가가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위잖아요. 이걸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1위이기도 하지만 총 매출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2012년에서 15년에 2배로 늘어있고요. 재무비율을 보면 재무비율은 영업이익률이 17%, 20%대가 나옵니다. 역시 시가총액 1위만한 어떤 팩 스펙을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겠는데 왼쪽에는 지금 심천 1위인 중국 만가고요. 홍콩 H에 상장된 중국 만가예요. 그림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심천에 있는 중국 만가가 더 튀어 올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은 똑같이 움직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천 1위인 중국 만가가 지금 아주 탄력 있게 움직이고 그림을 보시면 이게 월봉인데 월봉이 거의 급상승하고 있죠. 지금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분석 내용이 똑같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계속 봤지만 기본적 기술적 내용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해석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기본적 내용도 성장하고 있는데 기술적 내용까지 좋아. 그리고 거기다가 시가총액 1위 그리고 만약에 심천 시장이 열리면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쉽게 더 투자할 수 있으니까 돈이 더 몰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중국 만가가 홍콩 H에 있는 것보다 격차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중국 만가가 시가총액 1위로서 000002거든요. 홍콩은 0202고 그래서 중국 만가 부동산 개발업체고 주거용 부동산을 주로 하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의 화랑과 함께 잘 살펴보셔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